80년 전, 당시 사람들은 단백질이나 지방, 탄수화물 외 다른 영양소에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.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잘 몰랐습니다. 몸에 꼭 필요한 식물 영양소와 비타민, 무기질을 담아낸 더블엑스, 패키지 하나까지도 영양소를 보호하는 방법을 연구했고, 1957년에는 콜라병을 디자인한 레이몬드 로이와 함께 혁신적인 패키지를 완성하였습니다. 지구 한 바퀴를 돌고도 남을 만큼 많은 양이 판매된 더블엑스, 오늘날 전 세계인의 건강 상식이 되었습니다. 세상을 바꾼 발견, 세상을 바꾼 80년, 오늘날 뉴트리 라이트가 세계적인 식물 영양소 전문가라 불리는 이유입니다. 뉴트리 라이트 쉴이 해외 주장 해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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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외